네 안녕하십니까 바낙스 영업기획팀 박지영 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바낙스에서 루어 가방 2200 그레이 색상이 출시가 되어서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를 채용하여서 카라비너나 피논리를 조금 더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허리 부분에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 플라이어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수납공간을 제작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는 타사의 3020 태클박스 3개 정도 들어가는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서 낚시하시는데 수납공간이 부족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물통거리 그런 것을 카라비너로 볼 수 있고 디링 4개와 이쪽에도 카라비너 4개 정도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이나 지퍼 같은 부분이 가벼운 생활방수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재질을 이제 또 적용해 놨고요 옷과 접촉하는 면은 이렇게 메쉬 원단을 사용해 가지고 통풍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바낙스 2200 그레이 색상의 루어 가방을 같이 파는데요 수납공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소재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가벼운 생활방수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용가격이 너무나 우수한 저희 바낙스 2200 그레이 가방을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